JMS 새벽 잠은 말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천국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천국이란 말도 되지만 하나님과 일체되어 매일 사랑하며 대화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같이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마음과 생각을 나와 함께하며 살자 하셨다. 현재 고통받고 어렵다고 지난 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지낸 것까지 후회하지 말아라. 지난 날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행할 표적들이다. 행할 당세 때는 알기는 알았어도 얼마나 큰 역사적 표적들인지 모른다. 지나고 난 후에 그때야 놀라고 다시 없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행하신 표적들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이런 표적을 보고 믿고 행한 자들이 지금도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삶 속의 작고 큰 이때에 해당되는 표적을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보이며 당당한 뜻을 펴시며 행하신다. 행할 때 기이 여기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가치있게 깨달아라. 하나님은 구원을 생명시하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육신이 고생돼도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하신다. 구원을 못 받으면 영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구원을 위해 고생을 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육이 고통받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산다. 그같이 하면 육신도 영혼도 생명을 쉽게 뺏긴다. 하나님은 육이 고통을 받아도 영이 구원받고 한금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아멘